출시한 지 약 3개월째를 맞은 블리자드의 팀기반 슈팅게임 오버워치의 전세계 플레이어가 1,5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24일 블리자드의 신규 게임으로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오버워치. 오버워치의 출시 전까지는 국내 부동의 온라인 게임이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아무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1위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버워치 역시 잠깐 이슈가 되는 게임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오버워치의 인기는 그야말로 성풍적이었죠. 게임 출시 10일 만에 전세계 700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를 모았고 출시 22일 차에는 천만 플레이어를 모으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거기에 게임트릭스 기준 200주 이상 연속 1위를 이어온 리그 오브 레전드를 끌어내리고 1위에 등극하는 이슈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게임 출시 70일 만에 전세계 1500만 플레이어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오버워치의 한국 PC방 점유율은 약 35%로 6주 연속 1위를 지켜내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인기에 부응하기 위해 오버워치는 각종 대회 이벤트를 개최하며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는 하계 스포츠 대회 이벤트를 통해 다채로운 아이템을 증정하는 등 한층 신나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